나는 착한 밥상TV의 참모총장이야. 이번 영상은 집에서도 가능한 돼지 불 끄기. 지금 시작한다. 먼저 대파 잎 부분은 크게 썰어서 접시에 담아두고 양파, 마늘, 아까운 소주도 넣어서 갈아줘. 전지 600g, 지방이 적당히 있는 걸로 준비했어. 이렇게 튼지막하게 썰어서 볼에 담아주고 소금 반 스푼, 양파만을 담고 때려넣고 간장은 3스푼, 황설탕 2, 미온은 1스푼 대실에 가나, 후추는 탈 수 있으니 조금만 대파 잎 부분 넣고 조물당 조물당 양념은 이렇게 적어야 고기 맛을 느낄 수 있어. 이제 통에 담아 냉장고로 직행해서 5시간 이상 숙성해줘. 숙성한 돼지구리는 양념이 잘 섞이도록 저은 다음에 먹을 만큼 맛볼에 다시 담아줘. 식용유를 넣으면 고기가 달라붙지 않고 좋아. 이게 비법이야. 자, 바베큐 그릴에 고기 올리고 이제 한번 구워볼까? 조금만 방심해도 고기가 갈 수 있으니까 자주 뒤집어져야 돼. 달라붙은 이렇게 떼지면서 정성껏 구워줘. 고기 기름 따로 틀려서 불향도 좀 낸 다음 다시 뒤집고 안쪽은 잘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쉽게 정리하면서 구워줘. 연기 정말 많이 나네. 돼지 불 고기는 연기도 많이 나고 기름이 떨어지면 불도 올라오니 집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야. 될 수 있으면 야외에서 하는 걸 추천해. 이 정도면 잘 익었어. 이게 진짜 진짜 리얼 돼지 불 고기야. 어때? 맛있겠지? 이렇게 깻잎에 와우! 여기서 잠깐! 구독, 좋아요, 부탁할게!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참모총장이었어. 다음에 보자! 찾아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